카리스마가 정말 남다른 걸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포즈를 취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정면. 둘, 셋.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왼쪽.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팬들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 너무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을 예상하시나요? 어떠세요? 예감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설레어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고 교감하는 네비카펜이 별로 없거든요. 또 여기 보면 해외팬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리사양이 우리 해외팬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동시에 지금 맥개골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해외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2016년도 괴물신인!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녀들을 아쉽게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아쉬운 만큼 마지막으로 손아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좀 쳐주시고 정면 오시고 하나, 둘, 셋! 오른쪽 보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마지막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대장을 네, 오늘 너무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을 예상하시나요? 어떠세요? 예감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설레어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6년도 괴물신인!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녀들을 아쉽게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네, 아쉬운 만큼 마지막으로 손아트!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팬들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함께하고 교감하는 네비카펜시패이 없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해외팬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리사양이 우리 해외팬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Hi, everyone. We're at BLACKPINK. Thank you for coming here. And then... 음... 네. 아, so, dikabolo, BLACKPINK. 네. 어, 카리스마가 정말 남다른 본부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먼저 포즈를 취하고, 네. 네,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하나! 정면!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 네, 하나!